자가! 그만 기다렸어 자가! 자가! 여기서 기다렸다고? 어? 기다렸어? 머리하고 기다렸어 자가! 합이버스데이! 자가! 빨리 쳐붙여! 예아! 파이야! 허비 형, 옮기면 형 그러면 형 자자고자 여기서 콘서트 하고 가야 돼 어, 알겠어 알겠어 자, 간다 아미 여러분들 준비 됐으니까 자, 1, 2, 1, 2, 3, 4 해피 버스 데이 투 유 해피 버스 데이 투 유 사랑하는 J.K. 해피 버스 데이 투 유 형, 손 부르잖아요 손 부르는 거 아니야? 형, 형 여기서 숯불을 한다고? 안 돼 안 돼 어, 오케이 안 돼 아, 지금 허비 형이 지금 완벽하게 어떤 스폰을 하고 갔다 오케이, 저도 이거 케이크 아, 아미 다음으로 그치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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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저기 축하해 사랑해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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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, 형, 형 형, 형 형, 형 아무래도 자, 과연 무슨 케이크일까요? verwvere stiff 단면이 궁금한데요 맞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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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딱 초코 있죠? 딱 딱 느낌 하는ledge 초코라니까 어디 Medi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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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호자나 단골춤 마지막 곡은 은기 노래 여러분들 BTS 노래 중에 무슨 곡 질을 더해요? 어 함께 케이크 먹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? 나아는게 몸에 막 그렇게 좋지 않아서 내가 케이크 파는 데가 없어서 조각 케이크를 다 부쳤습니다 아 대박이다 뭐 사야 이거 뭐 사 사야 조각 케이크 파는 데에서 부쳤어 아 진짜 대박이다 근데 이게 조각 케이크라 조금 이상해 아니야 아니야 너무 이쁜데? 제게 홀 아 괜찮은거 아 부러워 진짜 힘든거 들고 갔어 아 진짜 들고 갔어 다 먹었어 아 너무 재밌게 아 너무 재밌게 예 와 와 아 아이스크림 튀긴 아이스크림 음 음 약간 요구르트 요구르트 어우 달아가지고 요구르트